친구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말립니다. 그때 그 친구한테 너는 빠져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혹시 get lost?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마음이 상하거나 어쩌면 빡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표현 4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앤커입니다. 너는 빠져있어. 이 문제는 너랑 상관이 없어. 이 말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you stay out of i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stay out 이란 동사구를 썼는데요. 이 어감은 너는 밖에 머물러 있어 이런 어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빠져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이것도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뭉치 단어인데요.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또는 somebody가 올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무슨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구누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 뭉치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tay out of it의 활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stay out of it. how can I stay out of it? stay out of it. how can I stay out of it? how can I stay out of it right now? stay out of it. how can I stay out of it? 오바마, 힐러리, don't comment on Trump right now. stay out of it.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어 단어 get lost를 떠올리시는데요. 이 말은 좀 강력한 어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꺼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영영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 impolite way of telling someone to go away. 즉, 누군가에게 가버려라고 말하는 무례한 표현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et away 이 단어의 어감은 어떤 것일까요? get away는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 이 정도의 어감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나한테 바짝 다가오면 하는 말이 get away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get out of the way, get out of the way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내 앞을 가로막지마, 저리 비켜 정도의 어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들것에 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길을 뛰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구급대원들이 하는 말이 get out of the way가 되겠습니다. get out of the way, 길을 비켜달라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만약 get lost라고 얘기하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video. and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video. and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video.